쓱 가서 야 종 치지마 야 미안하다 자 숨자 종 치지마 예 저 자 주의가 예 저 종부터 처리를 해야합니다 종종 요고요고요 오케이 이거 안올리면 이제 애들한테 걸려도 한두 명씩만 옵니다 자 그래 아이템도 먹자 예 저기 하나 있네 요거 시민인가? 잘 먹고 아이템 그 다음에 어차피 탄약은 마를 거라서 탄약은 필요 없고 아 뭐야 죽혔나? 숨어 오케이 죽이고 어 잘생겼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 얼굴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겁나게 잘생겨 어 어 예 어 야 좋아 둘 죽이고 예 오 야 총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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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쏜다 응? 담배 인마 네 혼자서 땡 죽여 어이 좋아 예 잘생겼다니까 메탈은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생겼어요 어 어 어 어 야 좋아 야 니도 죽자 어 어 어 야 남자가 자신감이 어 어 아 예 어서오세요 야 뭐 뭐 위라님 뭐 노코멘트야 솔직히 말해요 예 잘생기셨더라구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 어 예 자신있게 말하라고 어 어 예 혹시 그런거야 호부호형같은거 어 아버지를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 못하고 어 형을 형이라 말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하하하하 응 왜 에 항상 예 사람이 보면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어 어 내가 그만큼 예 자신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응 아 위라님 예 끝까지 잘생겼단 말은 안하죠 하하하하 아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하하하 여쭈고 올라가서 쟤부터 잡아야 하는데 야 좀 와봐 잠깐만 기다려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올라가서 야 미안하다 그래 망보고있는 애부터 죽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얘들은 암살 에 암살 에 두명 암살 아드웰 아드웰 내 친구였는데 어 야 뭐여 이거 어 아 아유 방해하는거 봐라 이거 죽어 임마 뒤잡 자 뒤잡으로 죽이고 저까지 도달해야죠 오케이 아 배가 도망갔구나 오케이 가자 아 아 아 야 저 배 잡아야 안갔다 응 저 배 되게 되게 세보이는데 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뭐할라고 쏘지마 야야 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오메 오지마 오지마 계속 광진 달리고 보자 오지마 또 오지마 내가 화포도 없다 응 잠깐만 앞쪽에 호수는 막다른 길이지 좋았어 넌 딱 걸렸다 이제 응 덤벼마 응 우선 때리고 보자 응 덤벼마 자 느리게 가고 아 Yo 하으 에 좋아 와 역시 2배로 싸울라니까 으 아까 침에 그 배가 부러ị네 엠 오오오오오오 야 ideas 달 язы 야금 어떻게 잡냐 으 rescue 그래 invite 너 최대한 많이 때려보자 우선의 최대 Guardian 아야 야 rhyme 최대한 많이 때려볼께요 거리를 좁혀요? 나 거리를 좁히고 싶다고 야야야야야야 야야 뭐하니 아야야야야 에? 야 좀 맞아줄래? 오우 자 때리고 보자 오우야야 저거 도망가는거 야야야 가지마 니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 그것이 문제다 야 뭐야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이지루님 카이리님 어서오세요 뭐야 내가 잡았는갑다 제 배도 허물허물거리는데 저 배가 먼저 침몰했습니다 아드웰 아드웰 그니까 얘가 어세신으로 있을때 자기 스승님이였죠? 아드웰이 아마도 아닌가? 아 싸우자 아드웰 처치하기 싸우자 응? 난 너랑 싸우고싶다 덤벼라 아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제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은 뭐야? 요리가서 선보! 아이템을 연막탄 장착해놓고요 덤벼 인마 엥? 죽어 인마 엥? 너도 죽어 인마 엥? 자 죽이고 깔끔하게 죽였고요 숨었어 숨었어 눈치채기 전에 어 눈채 죽어 인마 어 야왜야야야 무시하고 가는 이유는 뭐야 어? 엥? 엥? 아우! 오케이 뭐 당싶자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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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우야 좋아 유니티에서 보면은 이 적들도 HP가 나오고 그 뭐라고 하지? 에 그 구분이 있는데 그니까 뭐 5성 뭐 뭐 하여튼 그런식으로 예 구분이 있던데 이 이것도 이것도 그런건 좀 따라했으면 좋았을건데 그니까 센적 나쁜적 어 이런게 보이거든요 자 죽이고 우선 위에서 총 쏘는 애들은 죽여줍니다 좋아 올라가자 오 야 이거 뭐야 오 좋아요 자 죽이고 저쪽 위에 흠 흠 그게 있습니다 뷰포인트 뷰포인트 여기 죽이고 올라가서 흠 올라가서 야 올라가야지 뭐하냐 야 이거 뷰포인트를 빨리 찍어야지 올라가 올라가 야 뭐해 못 올라가는 거야? 허허허 응 요로 요렇게 가야나? 흠 흠 그렇지 붙들고 올라가야지 좀 올라가자 자 밖으로 돌고 쭉쭉 올라가는 거야 아 여기군 좋아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야 여기 동기야 와 여기는 진짜 눈보라가 예 눈보라가 장난 아니게 치네요 앞에 시야를 가린 정도로 눈보라가 심각하게 칩니다 오 여기 상자 있는데? 응? 네 또 아이템 상자는 먹어줘야죠 돈인가? 야 뭐니? 돈이네 돈은 먹었고 이제 저 아드웰 아드웰만 잡으면 됩니다 응? 죽었어 응? 넌 이미 죽어했다 응? 아드웰 어딨니? 뭐야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이거 공중암살 공중암살 하지 못하도록 잘 쓰면 아야 또 또 도망가 가만히 써봐 인마 응? 올라가 응? 아드웰 또 배타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예? 야 이거 뭐야 왜 여기가 허브적대 어어어 어어어 어이 뭐여 이거 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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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도망가는거 봐라 저거 어? 야 이리와 아 네 시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저거 또 배타러 가는거 같은데 느낌이 어? 아니면 그냥 에? 어어어 어어어 죽어 인마 와 야 잘 피한다 이거 어? 자 자 연막 쐈어요 어어어 야야야야야 잘 싸운다 어어 어어 죽이고 좋아 어어 어어 야야야야 야 뭐야 어어 안되겠다 예 여기는 그 보스만 노리는게 아니고 잡몹들을 웬만하면 다 잡아야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망당기면서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서 애들 다 불러 모으는구만 어어 어어 여기 여기 봤을때 예 애들을 다 죽이고 가야할 것 같애 내가 연막을 지금 엄청 썼는데도 보스도 그 일반 보스가 아닌 엄청 싼 센 보스라서 예 그렇게 할 것 같애요 예 애들 예 한마리씩 예 다 죽이고 가는걸로 이리와봐 너도 어어 오우 야 미안하다 예 한마리도 안 남기고 그냥 예 다 죽이고 가야할 것 같애 이리와 오다오 오 오다마하는거야 응 오다마하면 죽는거죠 들켰나 안들켰죠 자 이쪽을 안볼때 자 이쪽을 안볼때 저리봐 좋아요 지금이야 좋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애도 에 에 에 자 죽이고 오야 이거 뭐여 중간 보스니 아이야 그럼 디잡이다 인마 자 죽이고요 위에도 한마리 있죠 에 에 에 다 죽여주는 겁니다 이루와 어 야 미안하다 에 에 볼거 없이 애들 에 다 죽이면서 어 뭐야 어 여기 위에도 있네 에 에 다 죽이고 와야돼 죽어 인마 깔끔하게 죽이고요 아 야 저 총 쏘는 애 있다 에 에 총 쏘는 애도 죽여줘야죠 우리 달려가서 저 점프하면 될거같아 바로 에 그렇지 날 보지마 어 오케이 죽이고 저 저기도 있네요 자 죽이고 에 다 다 다 죽이고 가야돼 다 응 어 어 을 끄니까 에 가만있어 인마 오케이 죽이고 또 있어 보수한테 가기 전에 분명 에 보수가 눈치채기 전에 아 근데 저 보수 주변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지붕으로 올라가서 에 눈치 못하게 눈치 못하게 눈치 못하게 다 죽여야 하는데 어 이 나무를 타고 에 저 위쪽으로 가는 걸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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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눈치채니 응 아니지 뭐야 저기네들끼리 싸우는건가 자 얘도 죽이고 자 위똥내도 에 아리똥내고 위똥내고 다 죽이자 에 와우 칼을 그냥 몽댕이 때리듯이 에 때려버리네요 자 죽이고 돌면서 싹 죽여야돼 또 어딨어 없어 이제 어디 오우 아 뭐야 와하하하 여기 숨어있었구만 한번 살짝 이리와봐 아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진동님 어서오세요 죽어 임마 응 건들지 말고 임마 죽였지 전리품 뭐 없니 아우 어떻게 죽일까 애들이 많은데 응 총 돌고 아 이거 평민 저거네 아니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자 이쪽에 돌보면 뭔가 있을거야 아 아 아 야 야 이리와봐 응 야 이리와봐 야 감히 날 찔러 놓고 살 수 있을거라고 하하하하 어 야 날 찔러 놓고 살 수 있을거라고 도망간거야 응 오수감히 응 오수감히 이 자식이요 어디에 총을 쏘는거야 어 이건 뭐지 얘 아 나 죽어라 임마 응 아 자 예 잘못들 다 죽이는거죠 한 마디 더 남았지 응 자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잡몹 한 마리 남은거 같애 응 저기 한 잡몹 한 마리도 마저잡고 예 저것도 마저잡고 이제 보스한테 들이대는걸로 어디서 잡몹 요 밑에 있네 어딨냐 밑에 있냐 아 여기있군 암살 자 죽이고 뭐는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죽여야하는데 어떻게 죽여야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올라가자 이건 지붕을 타는거야 슬쩍 나왔을때 슬쩍 나왔을때 밧줄 다트 이건 뭘까 이거 한번 써볼까 응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어? 안타 안통하네 야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아 예 어서오세요 데리신건지면 어서오 안태려줘 야 이거 뭐야 야 사온거냐 죽은거냐 하하 안태려줘 어? 야 이거 웃긴놈인데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야 로그 한정판? 응? 안정판인지 모르겠고 죽였냐 죽였냐 어 이상해 방금 방금 뭐 이상한 벨 벨 벨 벨 벨 벨 벨 벨 벨 희 violations 엥 벨 벨 벨 벨 벨 예약 구매한 걸로 산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저번주에 나온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이것도 신작이잖아 이것도 사람들이 풀스4로 나온 게임들을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하죠 이거는 풀스3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 풀스4로 나왔으면 사람들 많이 했겠지 아마 야 뭐냐 이 슬로우 비디오는 뭐니 아 예 분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분당님 가자고 좋아 이번엔 누구니 뭐라고요 방장이 노오를 그리 못 부른다는 그 방 하하하하 야 내가 노래 얼마나 잘 부르는데 어 노래 잘 불렀죠 완전 잘 불렀죠 노래 하하하하 자신감은 자신감만 흘러넘친다 그냥 하하하하 좋아서 가자고 이것도 아마 지금 거의 한 3분의 2는 깬 것 같아요 응 상당히 많이 깼어 근자감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 자신감 하하하하 어 잠깐만 이 여자 그 여자 아니라고 응 처음에 만났던 동료 동료 배우 동료 암살자였는데 하하튼 적 적이됐죠 얘들하고 다 동료였는데 네 아 어제 좀 피곤했어 어 어제는 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샀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야 방송하면 야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예 방송 안하고 예 그냥 예 스타 예 마우스 깔닥깔닥 하면서 예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건 뭐야 독극물 창고를 파괴하라는데 깃발도 찢어버리고 우두머리를 찾아서 처치까지 해야돼 야 이건 뭐 미션이 장난 아니네요 음 아하 닥스 아 이거 이거 끝나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이거 끝나고 예 톡방 아 톡방은 예 그 그때 제가 마지막 적은 것처럼 그거는 그 뭐지 예 그 정모 정모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 예 아우야 아프다 인마 예 정모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 열어놓은 방이라서 예 정모 했으니 이제 예 다음에 만약에 또 예 다음에 또 정모를 하게 되면 또 예 와아 아프다 예 아우야야 죽겠는데 이거 어 어 어 야 죽었다 예 쓰읍 뭔 소리야 예 정모 다음에 또 정모하면 또 카톡방을 열겠다고 예 그거는 그니까 정모용 카톡방이었어요 정모용 카톡방 그니까 이제 정모 끝났으니까 다시 예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죠 어 어 마지막에 순님이 있어서 아들이랑 만난거 사요 그래요 좀 예 분당님이 사주시면 하하 하하 예 분당님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사주세요 하하하 하하 저거 저냐 저긴가 어 돈 좀 하하 아니 나보다 나보다 훨씬 예 잘 보시는 분이 왜그러실까 하하 하하 예 예 저보다 예 훨씬 예 훨씬 잘 보시는 분이 하하 하하 아 이거 끝나고 보니까 예 이거 끝나고 데몬주나 다크소울 할게요 예 요거 그니까 시작한거니까 지금 거의 반이상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데몬주나 다크소울 할게요 예 아 이거 끝나고 이거 하던거는 그래도 예 마무리 해야죠 어 이거 끝나고 데몬주나 다크소울 할게요 걱정마세요 참 저깃발을 깃발을 보게라고 했지 앴 자 짤라 짤라 잤라 어 진짜 응 딱 오 il 나이스 닭이다 닭 그러면 방해 공작을 어떻게 해야하나 여기 가까이 가야되나 이거 터치면 되나 요거 터치면 될 것 같아요 빵야 그리고 이제 범죄 우두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니야 정모 때 바로 하기로 한 적은 없어요 이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제가 한다고 했었어요 아 행수님 예 어서오세요 채소소울씨님 어서오세요 이거 최신작입니다 이게 유니티하고 거의 같이 나온 거의가 아니고 같이 나왔지 같이 나온 게임입니다 근데 유니티는 차세대 게임기로 나왔고 이거는 뭐지 플러스 쓰리 예 플러스 쓰리 로 나온 게임입니다 이거는 애들 다 자고 있네 그렇다고 애들 죽여 죽어 이리와봐 니가 보스구나 내꺼 이 범죄조직은 내꺼로 접수한다 다 내꺼 이제 접수 완료 좋았어 뭐가 많이 뜨네요 손술집 잠김 이건 뭘까 뷰포인트 동기안댐 암살 조직 아 뭐 이런거 말고 저희는 거의 미션 미션만 할게요 웬만하면은 어차피 이 어세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중간에 뭐 이것저것 아 야 뭐냐 너 인간 방패 오소총질이야 죽이고 아냐 지금 많이 했어 어어 야야 우어어 니 장균 어어 너 장균이 어? 어 야 죽겠는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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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야야 보스 같다 이거 자 우선 얘부터 죽이고 어 야 죽겠는데 어 야야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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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요 어어 어어 어 여기 그 보물창고가 있길래 어 어 이거 뭐야 아 커네이 한대 커네이 한대는 갈 필요 없죠 어 이거 보물창고 이거 보물상자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보스같은 몹이 달려들었어 어 과자 노렸죠 자 뭐야 또 있니 애들 야야 이것좀 먹자 가만있어봐 어 어 어 좋아서 먹구 어 예 총알 세 발 자 그리고 얘네들을 무시하고 이제 퀘스트하러 가죠 어 가자 응 가자 가자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파란색 느낌표가 메인캐스트입니다. 메인캐스트 여기 뭐야 아니야. 뷰포인트 찍은 것 같고 어 닉네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미션 시작 이번엔 어떤 미션인가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안 늘더라고요. 예 아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예전에 블랙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그 있잖아. 뼈나 피부로 그래갖고 내가 제작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순전하게 그 뭐지 보조게임들 있잖아. 예 그런걸 거의 안하고 예 보조 미션 같은거 안하고 거의 메인캐스트만 따라서 오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된 예 피가 적어요. 응 야 가자 아 저 아들 죽이면 돼? 아 저 아들 죽이는건만 예 일도 아니죠. 야 비켜봐 어? 애들 죽이는건 예 내가 한 녀석을 처리할게 야 왜 야 갑자기 왜 저장한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어흡 어어 어? 어흑 야 왜 왜 이러한 야 뭐 이 멈춘거에요? 게임? 아 그래요? 게임을 종료하기 한번 눌러 보자 야 뭐 이래? 갑자기 게임 멈췄어요 이게 뭐해? 게임 어? 아 이거 게임 어 야 야 플스가 이상해 응? 어 그래요? CD 망가진걸수도 있어? 플스요? 이게 몇번대? 8천번대인가? 아니 3천번대 모르겠네요 그 최신건 아니고 그전거 최신건 겁나 얇은거잖아 뚜껑 이렇게 손으로 열 수 있는거 그거 말고 그전거 예 그 바로 전거에요 예 예 아 8천번대 아닌가? 나 잘 모르겠어 그 그 있잖아 하여튼 그 최신건은 손으로 이렇게 뚜껑을 여는거잖아 예 그거 말고 그전에 나온 겁니다 옛날 구형 참치는 아니고 예 이것도 참치라고야 겉에 미끌미끌하진 않아서 참치는 아닌거 같아 예 되겠지 예 구형 참치 구형 참치도 몇번대인지는 몰라 어 중간꺼야 중간꺼 완전 옛날것도 아니고 최신것도 아니고 중간겁니다 중간꺼 그게 그니까 플스가 플스3 외형 바뀐게 옛날 구형 참치 나오고 그 완전 반짝거리는거 그 다음에 나온게 아마 날거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게 빨 그 뭐라고 해야지? 빨래판인가? 위에가 약간 빨래판처럼 생겼잖아 손으로 이렇게 제끼고 CD였는데가 예 그니까 왜냐면 내가 왜 그걸 아냐면 내 친구가 제 친구가 플스를 최근 그니까 최근은 아니지 예 플스를 샀는데 그 친구 산게 이제 그 빨래판용 플스를 샀어요 받는 예 그 봤는데 그 상당히 좋더라고 그니까 좋다기 보다는 뭐라고 하지? 짝드라고 게임기가 전체 그니까 전체적으로 내꺼보다 많이 작더라고 어 아 이거 또 멈추는거 아냐? 이번엔 오른쪽 애를 쫓아가야겠다 어? 그니까 빨래판은 되게 가벼워요 얇고 아 이리 가야나? 야 또 멈추는거 아니지? 왜 잘 멈추지?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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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이리 오시게나 친구 어 이 친구 우리 게임 면담해야지 어 아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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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30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자탕 맛있겠다 저는 저녁을 오늘 먹었습니다 어 저녁을 저는 순두부 예 300님 어서오세요 저는 저녁을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순두부 어 두부두부 순두부지게 흐허허허 변장을 했죠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을 한건가 네 네 좋아요 어디로 가라 임말이야 보물 획득하기 요새 털기 영국 깃발 파괴하기 영국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남은 시간 3분 야 3분밖에 없어? 어? 어? 아 저 보물상자를 털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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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라인 아이 파크라인 안하죠 예 하하하 에 파크라인은 예 안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네 에 파크라인 파크라인 저에게 어려운 게임 이군가 야 이거 뭐야 어이 시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따야돼? 자 문 열고 오케이 요 요요요요 보물상자 이거를 획득하자 예 이 말 같아요 잠 아 저쪽에도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몇 개를 털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자 2,000, 4,000, 아 5개를 털어야 5개를 털라 이 말이네요 예 하나당이 2,000이니까 어 잘 봤대 5개를 털라 이 말입니다 어 네 어서오세요 그래 우리 삼병님은 학살자가 맞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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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세요 우리 삼병님 PVP 학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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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개만 더 예 PVP 잘하잖아 나는 옛날에 학살자가 났지 나는 옛날에 대제인이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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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예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죠 예전에 야 죽어 어 야야야야야 뭐하니 아우 아파 어 응 대제인보단 학살자가 낫잖아 어감 어감에서 하하 어 그렇지 않아 나 난 나는 항상 죄인이었어 죄인 하하 하하 응 학살자로 나도 불려주길 바랬는데 제 죄인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상자 하나 더 있지 자 이것도 먹고 아 유니티야 어때 유니티 어려워 유니티 야 영국 깃발은 어디 저건가 이건 이거 같죠 깃발 어 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 깃발 이거 같은데 응 이거 아닌가 어 아 그래요 하하 하하 겁나 어렵나보네 어 어 야야야야야 깃발이 어딨어 아이 저기있네 에 어 야야야 아프다 야 미안하다 어 아프다 인마 에 그니까 저 저 발견했습니다 에 깃발이 멀리 있네 어 어 괜히 못 가져왔네 어 에 40초 어 어 어 아 여러 명 나오면 엿마스터만 붙으면 사망이야 유니티 유니티 하여튼 유니티 하는거 봤는데 좀 틀리긴 틀리더라고 에 죽어 임마 빨리 죽어 에 어 이 어세신 일반 하던거랑은 에 좀 좀 틀린거 같더라고 야 이거 여기 오르기 어 야 야 야 10초 남았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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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르고 어 그러니까 유니티 봤는데 그러니까 유니티는 대신 해상전이 없잖아 해상전이 없고 배가 없으니까 자기 HP를 상당히 많이 늘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 템을